템 맞고 진짜 레알 자외국 갈다니야 그런 곳이야 여기가 여기 뭐 또 있나 한번 체크하자 여기가 그런 곳이야 펄스 한번 써봐 펄스 이게 수 틀리면 무업자되는 그런 각이 아니에요 아 없네 리전 안됐네 아 리젠이 안됐네 여기 이게 지금 거짓들 밖에 없는거야 아 이리로 나가면 바로 그거구나 이거 나오면 세이프존이야 세이프속 갈까?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 뭐하러 세이프존인가 지금 템도 지금 좋은데 아 여기서 너무 머네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바이러스 조인대 헬기 잡수시러 가자 펄스스키 지금 업그레이드 못해요 우측에 헬기인거 같은데 저거 노동자님인가? 헬기 지금 두대야? 한대야 어 헬기 우위 우위로 지나간다 어 저기면은 저기면 노동자님일걸? 저 노동자님 같은데 네 느낌이 아니 점포해놓고 먹네 한 번쌍 아니야 그러면 우린 이리로 가자 왜 이 찍어놨어? 아 오케이 보여요 지금 헥이 없다네요 어 사운드 어디 어디 백화점 아닌가 이게 애들이 백화점 계속 오다보네 어 여깄다 백화점 위에 있다 어 위에 아 사람 있네 어 못받는 데 붙어야겠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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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은거 같은데 뭐 아까 걔네 아냐 아 맞을거야 사람이 백화점에 계속 있을까 야 여기 다섯명인데 다섯명? 다섯명이면 그중에 한명은 적으라는건데 노동자님 아니야? 아니 노동자님 여기네 아 노동자님 지금 없대 헬기에 아 그래 맞네 진짜? 아까 걔네들이야 우리 오 뭐야 오 깜짝이야 닉네임 봐봐 아까 걔네들 맞아 아까 걔네들 맞아 아 DK 어 DK인가 뭔가 아 그래 노동자님 저쪽이다 야 냅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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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동자님 파티야? 어 노동자님 되도록이면 파티 끌고 다니지 마시고 홀로 다니세요 계속 다니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쏩니다 가 가 미친 가 가자 가자 여기 필요없어 여기 필요없어 여기 버려 가자 가자 앙패어 비제이요 노동자님 혼자 하고 있대 아 혼자 하자 아 그럼 저분들은 싹 죽여버려도 된다는 얘기 아냐 하지만 우리가 싹 죽겠지 어 지금 쪽수가 너무 많아 저기 두 파티잖아 형 마음에 갈등을 넘기지 저기 느끼 저기 뭐야 넘어 빨리 해 어 전방에 뭐야 전방에 누구 있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아무것도 없을게 없네 없네 렉이 좀 있네 아 얘 파티인가 보다 눈형 지금 멈춰서 보이지 않아? 나도 일로와 일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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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지금 멈춰서 보인다고 아 그러면 그냥 왜 이따라 가 왜 이따라 왜 이따라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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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러면 노동자님은 본인 얘기 물으시고 거기서도 또 몇 개 해먹고 우리가 또 해먹은 거네 지렸네 노동자님 근데 스릴 개 쩔겠다 저런 파티 사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 같은 파티가 아니야 같은 파티가 아니라 노동자님이 완전 그 아거세네 아거세 그치 그치 아거세 아 미친 물고기를 치면 그런거지 청소 물고기 여기 주유소 있는데 나 어 맞아 주유소에서 뭐가 안 나왔나? 나 왔을텐데 펄스에 없네 안보이네요 일단 한번 핵이 핵이 부르자고 여기서 근데 누런이 형 아직도 저기 있어 자 내가 지금 다 왔어 지금 어 누구 있다 어 사람 있다 어 누구 있어 어 쏜다 얘 썼다 아 우리 아까 여기서 저기 교전했던 데 아닌가 어 맞아 맞아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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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라도 보니까 붙어 나 펄스 한번 오 오 아냐아냐아냐 어 얘도 아네 아씨 얘도 알아 아 아 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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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데스 이러고 이러고 얘 아까 봤던 앤가? 모르겠어 얘 기억이 안나 어 잘못 쏘지마 잘못 쏘지마 어 알아 알아 머리 위로 쏘는거 머리 위로 얘가 점프해도 못 맞게 비벼도 안맞게 다 비비고 있어 한대만 좀 쌓아라 어 아 얘도 알아 이거 한대만 한대만 좀 쌓아라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사람들만 몰려온다 애기 교전하는 척해 아 뭐야 몸 붙였다 야 몸 붙였다 목 아 그래? 야 몸한테 비벼 몸한테 비벼 아 룬형 아직도 저 멀리 있는걸로 보여 그니까 나도 어 그렇다면 룬형이 죽이면 어떻게 될까? 몸 다 죽었어요 벌써 벌써? 다 잡았어요 얘네가? 아니에요 이건 신이 주신 기배야 형 지금 렉 걸렸는데 우리한테는 아냐 상대방은 상대방은 내가 보여 그러면 우리만 안보이는게 아닐걸? 어 시간 다 됐다 저 지금 다섯명 인상 뒤에있래 먼저, 먼저 다니는 사람 임자? 오케오케오케 안돼 나 너무 먼어 龐 안 돼의의 covered 난 달았.. vas7 내가 달았지롱 안돼의 왜에에에에에에에 ㅎㅎㅎㅎㅎㅎ 예가쓰꺼 0 저 relationship ㅋㅋ 형 제접 한번 해라 아예 안보인다 어 야 여기서 누가 핵이 좀 불러봐 우리가 아이템 없어서 안불러진거 같은데 어 뭐야 또 불렀어 내가 불렀어 내가 근데 왜 그쪽에서 그래 줘봐 저 집이 렉걸렸다 그쪽에 형 지금 저기 멀리서 렉걸렸던 그 지점에서 불러져 지금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고 그거 나갔다오자 네 나갔다와 나갔다와 테이프트 좀 나갔다오면 되겠지 아 이거 개웃기네 적인데 공격 안하는게 아니라 뭔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거보다 더 복잡한 이 상황이 있어요 어 이거 그냥 진짜 해보셔야됩니다 아니면은 게임클님이나 조만문 유튜브를 보시던지 저기 돼 저기 아니 상황태야 지금 자 그거하고 자 우리는 우리 이제 세이프 좀 가도 되잖아 그니까 성공을 하는 쪽이 맛좋은 먹잇감이 되는거야 그치 전 유저의 야 차라리 이렇게 하자 원하는 템을 그냥 내일까지 그냥 내일 한 오늘이나 내일? 아 내일 한 한두시간만에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동안에 그냥 싸 다 다 싸 죽여버리잖아 지금 함군형이 딱 그러거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함군형이 지금 거의 무법자래 서버 먹고 있대 어차피 잃을게 없는거야 템을 다 사서 우리도 우리도 어차피 내일 거의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니까 좀 그냥 감소하고 더 좋은거 없어도 되니까 그냥 다 싹 죽여버려 어 룬형 룬형 없는데 갑자기 시키지가 달렸어 어 그러네 잠깐만 있어봐 개쩌네 체크포인트 찍었어 가자 자 오케이 조금씩 막 움직인다 저 저거 캐릭터 왠지 내일 패치되는거 아니야 이것도 우리 리더가 안보인다 리더는 저에요 네? 뭐라구요? 솔직히 리더는 젠데 저 형이 좀 노예를 쓸모있어가지고 너무 잘하자네 일을 그치 솔직히 그래서 시키는거야 리더로 생각하게 해야겠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뭐 일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형 리더 맞아요 형 리더 잠깐만 노동자님 세금 죽었다는데 어? 어? 해고 두명 돌아다닌다고 지금 잡아달라고요? 오케이 어 그럴까? 가자 어 야 빨리 빨리 나 지금 보여? 어 어 지금 보인다 지금 보인다 오케이 야 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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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총리하도록 총리하도록 아 참 아니 왜이래 왜왜왜왜 정중앙이래요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노동자님 복수는 저희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거기 노동자님 템있어도 돌려드리진 않아요 저희는 복수를 해드린다고 했지 저희는 봉사를 한다 하진 않았어요 아시겠죠? 어 저 앞에 뭐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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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몹몹 야 몹몹딴 신경쓰지마 지금 몹몹몹몹몹몹몹몹몹몹몹 아아 야무지다 또 그림이네 아 어 나 무기 났다 샷갓 냄새? 야 이제 이제 잡으러 가자 가시다 와 멋있는건 나왔네 아 나 무기 안 나왔어 와 사람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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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사람 있다 내가 일부러 괴롭힌거야 내가 일부러 등쳐먹으려고 가자 일단 해골 해골 찾으러 가자 그래 그래 해골 찾으러 갑시다 야한곰 뭔소리야 야한곰 어디서 들어봤는데 벌써 나 들어봤는데 해골 있다 해골 떴다 해골 해골 야한곰이라는게 무슨 말이야 정면에 해골 떴어 닉네임이 야한곰이야 방금 옆에 인사 어 그래? 청곰님 친구 아냐? 아 그게 그래야되나요? 방금 정면에서 해골 떴었어 정면에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해골 찢어버리자 벌스 쓰라고 하면 말해 내가 다음 벌스 내가 쓸게 가만 어 써 써 써 지금 저기 해골 있던데 가야돼 해골 뜬데 야 해골 떴다 해골 떴다 해골 떴다 어허 오케오케오케 아하 좋아좋아좋아 아까 걔네들 우리 칠려고 했던 애들 그래? 아 좋고야 죽여버려 찢어버려 그냥 조져버려 그냥 어 격해진다 어 얘네 끝난거 아냐? 히스터림 써 헐스 헐스 썼어요 야 끝났어 끝났어 저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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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구나 밑에 어 밑에 있어 밑에 hut점 다 Qué 따라간다 따라가imos tutor 아 야 four명이나 있네 뽁 어 나도 달아야지 나도 달아야지 에 헤 나도 달아야지 아녜jar Gam Theye ๆ 오! 스탬이 judgement 썰올싸 내가 간다세요 폭탄 던져 쟤놈은 왜 가만히 있냐 우후야 죽여버려 아주 오케이! 얘네도 저거 한거야 노린거야 원래 사실은 지들은 그냥 가만히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랬던거네 오케이!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아~~ 랭크 10대 부여~~ 어 야 템 개많아 와~~ 오 개많아 개많아 이 맛이에요 쟤 야 바로 나간다 바로 나갔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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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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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누구 수나 먹은 사람 몰라 나 먹은거 같은데 내 수나인데 아씨 새같은거 아 누가 수나 먹었냐 나 없는데 아 나 더블 베어 자꾸밖에 못 먹었어 아아아 누가 먹었어 이거 불어 빨리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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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 나와봐 빨리야 누가 먹었어 이거 수나 누가 먹었어 이거 이거이거이거 지금 룸명이야 백퍼 룸명이야 이거는 이거잖아 기관총이야 나 기관총 뭐야 기관총도 먹었어? 어 나 그냥 기관총 밖에 못 먹었는데 저 마스크 한개 먹었어 저 파트 파티 못 끝나 저거 여긴다 여긴 아 걔네들은 우리가 온걸 몰랐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더라 이렇게 되는걸 상황을 모르는거에요 그러니까 아 그냥 그냥 4명이서 딱 들어와가지고 와서 싸죽였구나 왜 애들이 왜 해골이 안뜨지 이러는거야 왜 애들이 왜 애들이 왜 애들이 야 나 랭크 10이 됐어 바로 한방에 10이 됐어 걔네들 잡으니까 나 걔네들 잡으면 이 옆에서 10 됐어 야 와 나 지금 다크전 돈 600원 먹었어 걔네들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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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고 갈고 디케이지 쟤네들 싸우네 디케이지 쟤네들 쟤네 이 상황을 몰라 지금 이 시스템을 몰라 우리 이거 달아야돼 지금 나 달고합시다 달고가 달고가고 이를거 없지 이를거 없지 이를거 없지 그래그래그래 개재미쓰 어 전방에 누구있어 진짜 이러니까 약간 프로킬러같다 우리 흔적 안남기고 선착순이요 쟤 있으면 간다 간다 쟤 엉덩이 없어 쟤 뒷숨었는데 쟤 쟤 뭐지 쟤 뒷숨었는데 쟤 뭐할려는거지 우리 다는동안 죽이려는거야 설마 고고고 빨리 다세요 어 우리우리우리 그냥 다다면돼 우리 4명 딱 되니까 쟤 기어온다 어 됐다 달았다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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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4명이나 떴어 개이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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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스 명령만 내려와 바로 쓰리라니까 안되겠다 기분좋다 샷건 들어야겠다 찢어버려 찢어버려 어 야 조심해 야야야 한명은 아니야 한명은 아니야 어 해골 왜 썼지 우리팀 누가쌌네 우리팀 누가쌌어 와 그냥 와와 15천만 있으면 돼 우리는 그냥 지금 어 야잠깐만 그냥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아 얘 야 이거 쏘지마 쏘지마 나한테 와 제발 쏘면 안돼 쏘면 안돼 무조건 튀어 제발 지하로 오라고 말좀 어 지하가 지하가 지금 지하가 아니 지하와서 가면 15천만 있으면 풀리는데 왜 그걸 올라가 아니 다른사람 남한명 있었어 다른사람 한명 아 이러면 죽는다니까 이렇게 아 됐다 아 이러면 풀리잖아 바로 어? 나 안풀렸어 야 마무리 줄렀어 마무리 줄렀어 아니아니 이거 봐 이게 지금 형이 말한 상황이 나랑 달라 지금 진짜 너무 싸서 그래 넌 지금 너무 싸서 지금 마무리 줄렀어 마무리 줄렀어 어 나 진짜 억울해 나 한발도 안썼어 나 어 나 진짜 한발도 안썼다니까 맞으면 맞으면 풀려 맞으면 초 올라간다 빼빼빼 마무리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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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거 달려야 된다니까 내가 초 올라가니까 내가 달린거 아니야 아니 왜 나를 아니 살려준다고 여기로 오라매 우리 맞추게 해 우리 맞추게 해 그럼 진짜 너무해 내 하나도 안썼다고 야 이렇게 하면 이제 살려 이제 하 흐으으으으으 나한테 뭘 할거랜 아 이... 나 한발도 안썼는데 흐ह 아 이스턴린 도대체 뭘 썬거야 도대체 흐으으으으ㅓ 기 Huang 잘못 hook 했었어 이스턴린이 잘못 쌌어 şimdi 그래emi nessn 빨간색 있으니까 어 얘네 내가 다른 애있다 말하는 순간 어 왜 내가 해골 떴지? 어 나 다 그렇게 된 거야 난 나 어 나 안 때렸어 나 안쌌어요 저 저 안쌌어요 그러니까 약간 형님이 약간 쐈어 잘못 쐈어 예 이번엔 잘 못 쐈어 나는 안쌌다고 나는 가뿐히 막 이리로 와 그냥 와 그냥 와 뛰어와 그럼 어디로 갈까? 가까운 데로 가까운 데로 가서 그냥 와 아 해골인 줄 알고 나도 쐈거든 응응 그니까요 그건 다 잘못한 거야 난 뒤에를 쐈는데 근데 우리가 왜 올라가? 우리 맞으면 올라가? 그니까 해골인 상태에서 해골 아닌 애한테 맞으면 해골 아닌 애를 쏜 거야 우리가 지금 해골 아닌 애를 쏜 자 아까 여깄다가 쐈어 여깄 니가 왜 올라가느냐는거지 그니까 마무리가 해골이었잖아 방금 전까지 우리 우리 단체가 다 올라간 거야 근데 아까 걔가 마무리만 쏜 거야 마무리만 어 그래 나만 쏜 거야 그니까 다른 사람들 올려놓고 다 걸리니까 내가 먼저 보인 거야 그래서 나한테 쏜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빡치겠어 지금 아 걔네도 도망갔잖아 PK 그 로그 애들 내가 뭘 잘못했어 말을 안되는게 잘못이야 그냥 지하 있었으면 됐어 그냥 그만해 아니 아니 근데 걔가 계속 나를 쐈다니까? 그럼 그럼 어떡할까? 일단 몸 나왔어요 밑에 몸 잡으러 가자 어쨌든 그 뜬 순간부터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끝난 거였어 그래 그냥 뭐 됐고 어 아 뭐야 저거 아 깜짝이야 유전 줄 알았네 어 야 야 야 야 야 얘 개다 얘 털에 털에 따라네 털에 따라네 이번에 마무리 죄 없으니까 그만 까 맞아 마무리 죄 없어 이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계속 나랑 미스터즈님이 싸가지고 지금 그게 우리 다 같이 떴는데 그 중에서 조마몬만 맞으면 그 중에서 빨iquiz